와아아아아아아아 아 반갑습니다 잘 있었어? 몸 되게 좋으시셨네요 아 요새 운동 안하나? GPT는 먹방 유튜버고 여기 이제 유가 유튜브로 바뀌었어요 어 얼마 만이지? 단 4개월 만인가? 네네네 그렇죠 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야 여기서 운동을 어떻게 하지? 이 느낌 들었다니까 근데 그때 들어왔을 때는 오 와 좋다 넓은 세상 보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저도 가끔씩 이제 넓은 세상 가면 내가 여기서 운동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GPD 내가 찍고 갔거든요. 나는 이제 그때를 기억하고 가니까 그때 GPD 운동을 너무 잘하는 거야. 처음에 갔을 때. 가니까 진짜 먹방 유튜브 다 됐더라고. PT야, PT 받을래? 아닙니다. 본인은 뭐다? 아니 본질이 뭐야? 무슨 유튜브입니까? 얘기해보세요. 본질은 그냥 운동 유튜버죠. 재밌다. 제가 대형군 최근에 130 벤치 들었어요. 제가 3대500 최근에 달성해서 원래 440이었는데 한 달 반 만에 500. 좀 그냥 몸 푼다는 생각으로 여기 좀 푼다는 생각으로 정각은 풀어주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하니까 옛날에 기억난다.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 왔을 때 초등학교 멱살 잡고 초등학생이나 옛날에 수업하는데 발 빵빵 차고 도망가가지고 멱살 잡고 이렇게 올렸거든. 딱 잡고 그냥. 아이씨. 좀 뚫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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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세트. 여섯, 일곱, 컴온.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여섯, 두 개 더.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잡혔어?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오, 평균 들어왔네. 저희 아들이 엄마인 줄 알아요, 엄마인 줄 알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안 나오잖아. 네? 나와? 일곱, 세 개, 세 개. 두 개, 컴온. 괜찮다. 다섯, 원. 푸쉬. 레츠 고, 베이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 오케이. 딱 보조 없이. 원래 마지막 세트잖아요. 4세트를 내가 다 들어줘서 뭔 소리야. 5세트는 원래 이제 뒤가 없다는 생각으로. 못 들면 그냥 죽어. 셋, 넷. 좋아, 좋다. 아홉, 굿. 중간 많이 들어. 레츠 고. 5개. 여섯, 형. 죽어. 안 둬 죽고요. 형님 죽어요. 오케이, 안 돼. 죽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죽어, 나 죽어. 아쉽다. 아, 진짜 강도 딱 좋았는데. 제가 총각기였으면 했거든요. 애 아빠니까 몸을 사내게 되네요.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다. 아홉. 마지막. 할 수 있어요. 형님 총각이잖아요. 총각. 하나 죽는 거에요? 하나 죽어,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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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총각이야, 총각. 총각, 총각, 총각. 아저씨. 여덟. 여덟. 아홉. 첫 세트부터 죽을라고? 아홉. 한 열두 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섯. 잉클레인은 잘하네. 일곱. 여덟. 여덟. 도와주세요. 여덟. 아홉. 마지막. 아홉. 가자. 아홉. 일곱. 여덟. 여덟. 오케이. 두 개 더. 아홉. 마지막. 푸쉬. 밀어. 푸쉬. 아홉. 셋. 여덟. 여기 가슴이 나눠지잖아. 보이지? 상부랑 중부. 손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마지막. 업. 업. 오케이. 여덟. 아홉. 하나 더. 여덟. 아홉. 여덟. 가슴 운동하는 이유 여기 싹 들어가요 태어날 때는 좀 작게 태어났는데 성장 속도가 좀 빨라서 태어날 때는 좀 작게 태어났는데 성장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지금 한.. 보통 얘가 한 5.5 이하여 돼야 되는데 지금 8키로 넘어가지고 헉? 아.. 하.. 좋았습니다. 좋아? 일곱 여덟 컴오 컴오 레츠고 아홉 푸쉬 푸쉬 아까 좀 그래 아빠라서 되게 어른스러워 진은 약간 좀 아기인 척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어른이거든요 아기 벌써 낫잖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아홉 와 득스할 때는 무릎 다 끝까지 올리고 뭐 올리고 해? 살짝 이거를 바깥으로 빼면 여기 안쪽까지 다 먹거든요 아 넌 지금 밑가슴? 네 밑가슴으로 타깃해서 야단 남쪽 야단 여덟 여 leaders 여덟 아홉 여덟 넷 다 왔어 다 왔어 여덟 아홉 마지막 일곱 어 좋아 여덟 와 여덟 아홉 아홉 컴온 아아 힘쳐봐 근데 뭘로 하냐? 체지방인가 이게? 수리 넷 다 왔어 여섯 여덟 여덟 어결 아홉 아홉 우와 아홉 그래도 더 신기한건요 처음에 왔을때는 자녀가 한명이었어요 아 맞아요 다음에 올 때도 생긴거 아니죠 갈 기준 한마디만 할게요 괜찮아 진짜 다시 운동 실패보는게 어떤걸 자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